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계재료 과목을 갖고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 재료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로다가 기계나 구조물 등의 우리가 제작에 사용되어지는 각종 우리가 기계 재료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계 재료의 개요에 있어서 먼저 금속과 합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참조로 해서 먼저 일반적인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 이것도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상온에서 고체이며 결정체다 수는 제외된다 수는 우리가 상온에서 리퀴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금속 결합인 결정체로 되어 있으며 소성 가공이 용이하다 소성 가공이 용이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가공과 변형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열과 전기의 양도체다라고 하는 경우는 열이나 전기가 잘 통한다 이런 얘기죠 전성과 연성이 커서 가공에 용이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용용점 녹는 점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성 전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퍼짐성 넓게 퍼진다 하는 것이고 연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말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금속에서 전성과 연성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퍼짐성 연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길게 늘어나는 성질 그래서 전연성이다 이렇게 떠요 요거를 우리가 전연성이다 라고 하죠 전연성 이거는 전성과 연성에 우리가 두 개를 합성한 그런 것으로서 전연성이 좋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금속은 우리가 비중이 크다 비중이 크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겁다 그래서 비중이 크다 또한 거기에서 보게 되면 금속 특유의 광택을 갖는다 금속 특유의 광택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웰딩 용접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요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재를 참조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알로이 핫금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핫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수한 금속을 제외한 우리가 금속 모든 금속에 우리가 이제 핫금은 우리가 그 2원 핫금 3원 핫금 4원 핫금 다원 핫금 우리가 어 순수한 금속에다가 우리가 다른 원소를 첨가해서 기계적 성질을 개선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핫금이다 핫금 강이다 라고 하게 되면 뭐 특수 강 개념을 또 우리가 일컫게 되기도 하는데 핫금이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특징을 갖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사항만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철합금 철합금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카본스틸 우리가 탄소강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강 주철 등을 갖다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핫금 거기 나오는 구리핫금에는 또 우리가 세 가지 나오는데 구리핫금 이 핫금은 또 뒤에서 우리가 잘 우리가 또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거기 구리핫금에서 보게 되면 뒤에서 또 정리를 하지만 총동이 있고 또 황동이 있고 특수 황동이 있습니다 특수 황동 일명 우리가 이 브라스 황동을 우리가 이제 노쇠라고도 아죠 노쇠 노쇠라고도 아니다 노쇠 그래서 황동은 구리와 아연합금이죠 구리와 아연합금이다 이런 건 확실하게 암기되어야 돼요 우리가 뒤에 또 나오니까 일단 앞에서 개념적으로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 황동 이런 것들로다가 우리가 이제 대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핫금은 금속의 일반적 성질에서는 이제 금속은 우리가 순수 금속은 전성과 연성이 좋다고 했는데 핫금은 전성과 연성이 우리가 뭐야 낮다 어 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전성과 연성이 작다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라든가 전기 전도율도 낮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용용점이 낮다는 거예요 자 이 핫금은 용용점이 낮다 용용점 녹는 점이 낮다 이렇게 요거를 다 주제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강도라고 하는 것은 스트렝스 개념으로써 위력에 저항하는 그러한 심 그 다음에 경도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하드니스에서 우리가 표면에 단단한 정도 또 당금질 조가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열성 열에 견디는 성질 내산성 우리가 요거는 산에 견디는 성질 그 다음에 주조성 주조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 샛덩어리가 샛물 이 샛덩어리가 용용점이 낮고 또한 유동성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잡한 우리가 이제 주조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금속과 그 다음에 학금에 대한 우리가 특징을 간단하게 그 교재에 나온 것을 암기하지 말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예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이리 때문에 그 앞부분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쉽게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속의 공통적 특성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경우는 어느 것이냐 상온에서 고체임의 결정체다 수는 제외한다 비중이 작고 광택을 갖는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2번이 답이 되겠죠 금속은 비중이 크다 그랬습니다 비중이 일반적으로다가 크고 무겁고 우리가 금속 특유의 광택을 갖는다 2번이 되고 열과 전기의 양도체다 열이나 전기가 잘 통한다 이런 얘기의 양도체 소성 변형성이 있어서 가공하기가 쉽다 그리고 다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속 재료에 있어서의 우리가 프로퍼티 성질 기계적 성질이 있고 물리적 성질이 있고 기계적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작상 성질이 있죠 네 가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속 재료의 성질에는 physics property 해서 우리가 물리적 성질이 있고 우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물리적 성질이 있고 기계적 성질 mechanical property 해서 기계적 성질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작상 성질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작상 성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네 가지 그래서 시험에서는 우리가 출제 경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타 과목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물리적 성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또는 우리가 이제 미케니컬 프로퍼티에서 기계적 성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제 화학적 성질이나 또 제작성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종류를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다음에서 물리적 성질이 아닌 것은 기계적 성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에 해당되는 것 기계적 성질에 해당되는 것은 꼭 알아두시고 이제 화학적 성질 또 제작성질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물리적 기계적 성질에 대한 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물리적 성질을 보게 되면 다 여러분들이 종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개요도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비중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자 비중 자 첫 번째 비중이 있습니다 비중 비중을 우리가 이제 S라고 했고 비중을 우리가 상대밀도라고도 얘기를 했죠 상대밀도 relative density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중이 상당히 중요해요 비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책이나 뭐로 한 그 책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제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비중이 비중이 4에서 5 이하인 경우를 이제 4.5 또는 4 이하 또는 5 이하 중간적으로 4.5 이하 뭐 이렇게 해서 비중이 4 이하 4 이하 4 이하 5 이하 또 우리가 에버리지 개념으로써 4.5 이하 이렇게 이하인 경우를 우리는 라이트 메탈 경금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금속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이 비중에 있어서 경금속이 아닌 것은 중금속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제 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잘 주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먼저 경금속 계속 경금속 이건 이제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금속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기준을 비중을 4.5로 정하면은 4.5 이하인 경우 가벼운 금속을 맞아요 라이트 메탈이라고 하죠 경금속 가벼운 금속 가벼울 경자를 쓰는 거예요 경금속 그러면 경금속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냥 비중이 4.5 이하 이렇게 적겠습니다 뭐 책에 따라서 4 이하 5 이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4.5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 보면 우리가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 리튬이죠 리튬 리튬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리튬은 비중이 제일 가벼운 금속이니까 0.53 이렇게 기억을 하고 나트륨 나트륨도 우리가 이것도 0.97 이하여 이렇게 비중이 그래서 일보다 가벼운 이러한 금속들 거기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경금속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륨 있죠 칼륨 칼륨도 우리가 이것도 어 어 일보다 작죠 칼륨도 비중이 0.86 이 정도 되죠 원소도 전부 다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칼륨 나트륨 리튬 요런 거 우리가 비중 일보다 작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경금속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죠 자 어 실용적으로 다가 가장 가벼운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우리가 실용적인 금속 중에서 제일 가벼운 금속으로서 1.74 정도 되죠 비중 1.74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2.7 정도로 다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알루미늄 그래서 어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요러한 합금은 우리가 항공기 재료로서 많이 사용된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티타늄 티타늄 티타늄은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경금속으로서의 우리가 기준이 되는 이거 4.5 요것도 우리가 이제 경금속으로 우리가 놓습니다 4.5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인체 접합성이 좋아서 요즘 임플란트 이빨 할 때 우리가 그 사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티타늄 티타늄 자 요거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 경금속이 아닌 것도 많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베릴륨이 있습니다 베릴륨 베릴륨은 우리가 1.85 정도 되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4.5 보다 작은 거 요거는 전부 다 여기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1.85 그 다음에 칼슘 칼슘 있죠 칼슘 칼슘도 우리가 경금속에 속한다고 보죠 1.5 지요 비중이 1.5 1.5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 거기 세슘 여러분 scs 라고 나오는 게 뭐예요 요건 세슘이죠 세슘 세슘 요것도 우리가 비중이 1.873 정도 되요 1.873 이렇게 세슘 이렇게 세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루 비디움이다 요것도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요걸 sb rb 가 뭐예요 루 비디움 루 비디움 루 비디움 루 비디움 요것도 우리가 경금속에 속합니다 1.53 이에요 1.53 1.53 요렇게 요거 말고도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 어 몰 리브덴 그 다음에 요렇게 몰 리브덴도 얼마에요 1.2 정도의 몰 리브덴이 요정도 자 여기 나와 있는 요러한 것들은 꼭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으면 문제를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러한 원 그 원소들은 어 우리가 다 뭐예요 비중이 4.5 이하인 라이트 미탈 경금속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 중금속이다 라고 했어 우리가 이거 중금속 요건 이제 무거울 중자를 써서 무거운 금속이다 비중이 4.5 이상인 경우다 그래서 헤비미탈 영어로 다른 헤비미탈 경금속은 라이트 미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중금속은 요거는 비중이 4.5 이상 이상 요기도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기계 재료에서의 모든 경우는 우리가 철이나 철학금인 우리가 철 철이나 철학금이 아닌 거를 우리가 비철 금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철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된다 철 이렇게 철은 비중이 7.87 요정도 되기 때문에 얘는 중금속이다 중금속 자 중금속에 대한 거 우리가 구리 구리동 요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8.96 이렇게 구리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거 중에서 우리가 중금속 전부 다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망간 중요한 금속들 원소들 망간 자 망간은 얼마죠 자 망간은 우리가 7.43입니다 7.43 납 납 납은 우리가 11.36이죠 11.36 그 다음에 우리가 백금 백금은 우리가 21.45 PT가 백금이에요 21.45 이렇게 21.45 이렇게 그 다음에 통스텐이 19.3 정도 되죠 통스텐 W는 통스텐 19.3 이렇게 그 다음에 아연이 7.13 아연이 7.13 아연이 우리가 7.1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석이 7.29 SN 주석이 7.19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은이지 은 에이지 에이지가 10.49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금속에다가 또 우리가 금속 중에서 제일 무거운 금속이 뭐예요 이리디움 이리디움 ir ir ir이 우리가 22.5 정도 되죠 22.5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물보다 22.5 배 중량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거 비중이 4.5 이상 또는 5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것을 헤비 미터 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원소들 잘 기억을 합니다 철 동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망간 통스텐 뭐 아연 우리가 여기에서 이리디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암기를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다 중금속과 경금속을 구분하는 거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